국민의힘이 인용한 혁신위원장을 임명한데요. 혁신위원회도 곧 출범할 예정인데 차이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키기도 했던 대표적인 비윤계 천아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자신에게 혁신위원 제안이 있었지만 거절했다고 밝혔어요. 천아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. 김기현 대표 사퇴하라고 할 정도의 혁신안이 안 나오면 이 혁신위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 하며 대통령실의 과도한 영향력으로 세워진 김기현 대표의 시간 벌기용 호수아비 혁신 규모는 할 생각이 없다고 해서요. 네 그러니까 민심은 떠나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 뭘 한들 혁신이 제대로 될 리가 있겠냐 이 말씀입니다.